사성 정책 태조 결혼하면 왕왕왕왕 사성 드릴게요 왕왕왕왕 씨 승과 광종 광과과 과거 승과 광학보 정종 서경 청도 실패했어 광붕 광붕 광학보 확보 태조 학보자기 학보 황도 서도 광종 황도 서도 훈효 10조 태조 안 돼 너 이놈 자연인 남 사람이지 부짐이 어쩌고 어쩌고 훈계 훈효 10조 과거 제도 광종 광과과 과거 승과 정계 태조 정계 100 정신의 흰다 정계 관촉사 석조미류보살 입상 광종 촉촉촉 관촉사 거란 침입 대비에 창설된 조직 광군 광붕 광붕 광군 조직 기인제도 태조 순록을 든 기인을 보고 사심을 느낌 기인제도 결혼 정책 태조 결혼해 주세요 결혼 정책 후주에서 온 사람 쌍기 후진 후진 후주에서 온 쌍기 누비 해방 광종 누비 해방 누비 해방 석영천도 실패 정종 서경천도 온동 실패했어 광붕 광붕 정종 차연이 남 사람은 안 된다는 왕 태조 안 돼! 차연이 남 사람이지 훈계 훈계 훈효 10조 쌍기 광종 후진 후진 후주에서 온 쌍기 승록사 태조 순록을 역으로 든 기인을 보고 사심을 느낌 순록 승록사 청청강 영흥만 태조 청청강 영흥만 균여 광종 귀 법사 균여 나중에 정리 서경 중요시한 왕 태조 서쪽에서 분가 서경중시 분사제도 제의보 제의보 광종 제의바 제의보 흑창 태도 흑얼굴 태도 흑창 태도 주연 공부법 광종 주연아 공부하니? 주연 공부법 분사제도 태도 서쪽에서 분가 분사제도 만부교 사건 태조 만부교에서 낙타들 다 죽인 계백요서 태조 청계백 계백 계백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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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군 광군사 정종 서경청도 시패서 광분 광분 광군 광군사 역분전 태조 순록을 역으로 듬 역분전 자단비노 공복재정 광종 자단비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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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